회전을 좀 빼면서 대회전으로 길게 진행을 시켰구요 어어어 202 202 들어갑니다 오우 지금 하하하 자 완투가 굉장히 좁은 쪽이었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거든요 조금만 회전이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타격이 좀 들어갔으면 돌아 나오면서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인데 굉장히 컨트롤을 잘했어요 어 이거는 뭐 이건 저도 구사를 못하는 공이에요 더블 쿠션으로 가네요 장장단으로 오우 좋아요 됐어요 아 멋지게 됐다 자 이게 지금 각도가 워낙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완에서 투루 갈때 곡선이 살짝 그려지면 이게 좀 안되는 라인이거든요 네 전혀 곡선이 안그려졌어요 자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쭉 뻗어서 가는데 아 진짜 좋은 라인 만들어냈습니다 라운드를 그렸더라면 코너로 들어갔고 네 빠져나와 버렸겠죠 그렇죠 고요 그렇 tenía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